공갈빵 공갈빵 공갈빵이니까 안에 비어있어 근데 안쪽이 또 쫀득쫀득해 진짜 맛있다 이거 지파이? 기본이니까 기본 저 빵이야? 치킨 같은 거야 치킨이야 양념 대 치킨 야 그놈의 소세지 한 번 먹어봐 그놈의 소세지 대만 소세지는 진짜 맛있어 야 잘한다 너무 맛있어 식기 전에 빨리 만두 만두 만두도 맛있었지 먹어봐 육즙하고 육탕을 봐 육탕을 봐 이거 맛있어 한 송아 여행을 가진 송아의 소세지 한 달에 오는 대중으로 대중에서 간식을 만드시기 시작 동그라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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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비어있어 안쪽이 또 쫀득쫀득해 이 고구마 맛 탕이 은은하게 맛이 나는 게 너무 매력적이다. 안에 고구마 무스가 들어있어 그리고 되게 안에 겉에 바삭거려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. 이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난리 난다 이거 진짜 난리 난다 이틀 내내 우리가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와야 할 거야. 이 지파이? 지파이 가야죠 기본이니까 기본이니까 저 빵이야 아니야 아니야 치킨 같은 거야 치킨이야 양념 된 치킨 야 그놈의 소세지 한 번 먹어봐요 그놈의 소세지 대만 소세지는 진짜 맛있어 야 잘한다 너무 맛있어 식기 전에 빨리 아우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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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 먹어봐 육즙하고 육탕을 봐 육탕을 봐 어때요 디저트 디저트 아우스 얜 3시간 동안 내놔도 저 상태 진짜요? 이게 전분 형태인데 차가운 밀가루 저걸 개발한 게 더 신기하네 그 빨간 게 뭘까? 연어 알처럼 생긴 거? 안 하지 근데 마냥 전분이 아닌데 뭐가 톡톡 터지는데? 먹을 게 3점인가요? 그렇죠 그래서 와 저 밑에 비닐봉지 미슐랭 코스보다 많았어 코스가 그럼 저는 하나 둘 둘 둘 둘